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주 건물 붕괴 사건 속보부터 정리를 해보죠. 밤새 구조작업이 이어졌는데요. 무너진 건물에 깔린 버스 승객 17명이 사상하는 참사가 있었죠. 정확히는 사망자 9명, 부상자 8명입니다. 현재까지.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맨 위쪽에 굴착기를 올려서 건물을 한 층씩 부수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다가 건물이 와르르 도로변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를 덮치고 만 거죠. 그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니까 육중한 건물이 그야말로 힘없이 쓰러지듯 폭삭 주저앉으면서 도로 한쪽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철거 작업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느껴서 곧바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화를 면했지만 시내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금 구조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고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레인보우로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띄워드릴 텐데요. 사고가 일어난 광주 그게 지금 철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나머지 장소에서는 철거 같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 건물 그 건물이 이제 무너져 내면서 참사가 발생을 한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고하게 되네요. 일단 이건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전형적인 인재라는 게 그 전날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미 건물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라고 하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다 대피했거든요. 인부 4명이 있었는데 다 대피했다라는 거고 이 소리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들었다라는 거. 지금 목격자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소리 들었다고. 공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조치를 한 것은 인도만 이렇게 통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까 사람 서 있는 것도 영상에서 보이는데. 그런데 저 건물이 만에 하나 쓰러지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차도까지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또 하도급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됐고. 아마 오늘부터 수사에 들어갈 텐데. 원청 하도급 재하도급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책임 소재를 또 묻는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왔고. 이거가 하도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원래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또 원가 절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내려간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2년 전에 서울 잠원동에서 거의 똑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결혼반지 맞추러 가던 예비 부부가 사고를 당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도 똑같은 거 지적하고 똑같은 대비책 만들려고 주문했었습니다. 그 잠원동 사고가 5층짜리 마찬가지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그런 사고였는데요. 사실 건물 시공 과정에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영세한 업체가 주목고구식으로 철거 작업을 맡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잠원동 사고까지 이르면서 당시에 서울시가 철거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장을 일제 점검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철거 과정에서의 건물 붕괴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중한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철거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뒤에서부터 건물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더미를 쌓아놓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로 쪽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애시당초부터 앞쪽에서 만약에 하나 쓰러지더라도 이 뒤쪽 잔해 쪽으로 쓰러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지적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망자 9명은 모두 버스 뒷자리에서 지금 발견됐다고 하는데 완전히 구조가 끝났다고 지금 보기가 어려운 거죠.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잔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요. 버스는 누구누구 탔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몇 명이나 탑승해 있는지. 일단 확인이 된 것들은 현재까지는 그 정도인 거고요.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사망자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후배를 만나러 학교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변을 당했고요. 60대 곰탕집 여주인이 있었는데 큰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두 정거장 남겨놓고 참변을 당했고 또 내일 점심 장사 반찬거리 사러 갔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맘이 많이 아픕니다.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광주 소식은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 뉴스 가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눈물 릴레이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가리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눈물이 지금 마지막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괴멸 위기에 놓였을 때 보이지 않던 분들이 세월이 좋아지면 나타나서 내부 총질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울컥을 했습니다. 그제 당 선관위 토론회에서도 눈시울을 빌켰었죠.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더불음지당 전 부대변인의 발언을 규탄하다가 너무 가혹하다며 눈물을 떨구기도 했네요. 눈물은 민주당에서도 흘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의 탈당 권유를 결정한 그제 지도부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눈물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속에 목을 배던 제갈량의 심정이었을까도 싶네요.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지금 정치권의 내로라 하는 분들의 눈물을 우리가 목격하는 걸 보면 그만큼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역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결과가 나오고 오늘이 마지막 국민 여론조사하고 ars 조사 당원 ars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도 내일 발표합니다. 오전에. 이제 막바지인데 좀 전략적이라고 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후보. 두 후보 포함해서 모든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왜냐하면 일단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준석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먹혔거든요. 지지율이 좁아지지가 않았어요.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 이쪽으로 선회를 한 것이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가 혁신보수 개혁보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보관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지층으로부터는 그런 의심도 좀 받는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데 여기에서 천안함 막말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눈물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쪽에 좀 더 호소를 하는 이런 전략인 거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가슴이 아팠겠죠. 실제 우상호 의원까지 동지 친구 이런 분이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어제 제34기 이한열 추모식에 참여를 해서 우상호 동지이고 친구인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전략적이에요. 실제 가슴이 많이 아팠겠지만 잠시 후에 송영길 대표가 나오세요. 제가 직접 질문하면 돼요. 그거는. 정치인의 눈물, 눈물의 정치상 여러 차원으로 분석이 되거나 하는데요. 결국 왜 울었을까를 두고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반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이준석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까지 눈물을 흘린 그때의 상황 그리고 그것이 눈물이 국민을 위한 눈물이었는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그 효과까지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인다. 정말 대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벌써 드네요. 벌써 드네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연구소였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